다행힛 다행힛 갑자기 틀려서 잘린건 얼마 안되지만 다행힛 음 진실의 아 그래도 타코가 개떡인데 여기서 더 개떡이면 안되는데 여기서 더 개떡이면 안되는데 나와두자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틀렸네요 아 아잠깐잠깐잠깐 예 거기서 바로 그리고 조합을 좀 하려고 온건데 음 별로 어 이거 빼고는 어딘가 없다 어 데스스펠 그러네요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가도록 하죠 아 아 여기서 하룻밤 쉬고 나올걸 잠시만 지금은 떠나지 않겠다 하룻밤 쉬고 나가자 어릴보 interested 얌 slaughter 아 кра 좀 언 polsk author 아이 꽃 저녁이 됐네요 자 가보도록 할까요 미래의 숲 신전 음.. 일단 기본 버프 걸어주고요 죽으로부터 오고 기본으로 걸어줘야되요 정신.. 정신으로부터 오고 인스칸트 걸어줘요 주문 저장기 화염 화살 3발 주문 저장기 하급 매직 미사일 2발 음.. 얜 트리거까지 있죠 트리거는 됐고 인클루스 훌클 임페리오리오 음.. 클레리 방어.. 어.. 랑.. 음.. 아 이거 하자 그냥 도 왠.. 엠.. 아.. 음.. 음.. 에이.. 진.. 음.. 아.. 이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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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존경을 지켜보십시오 자, 잠시만요 뭐지? 네? 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라이언 네, 고라이언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 너의 삶을 잊어버렸어 전혀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할 말이 없다 근데 자기 죽은 것까지 내 탓으로 돌린다는 건 고라이온답지 않죠 앞에 말은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비난을 해도 고라이온은 절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다 넌 그거 아니야 오 고라이온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아 절대로 아 뭐야 나 이렇게 막기만 하네 피앗니? 피앗니? 피앗니는 뭐야? 엄만가보네 엄만가보네 아멘 아멘 나의 성봄이 징역을 찾은 것 같고, 몇 일 년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결국, 외부의 사람을 훌륭하게 잡은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죽였다. 네네네들, 엄마, 그 말 말해! 그것이 안 일을 해! 외부의 사람을 훌륭한 것 같고, 아니! 제 외부의 사람을 훌륭한 것 같고, 이들은 내가 죽였다. 아니 없음 정도는 자식을 이케에 대해 나는 마음을 죽여 너의 엄마는 죽이 되었다 멈추는 못들 하지 제발 갑시다 갑시다 말렸다饜 버 하하하 결국은 전투로 이어지네요 오우!!!! 이건 거짓말이야 어떻게 어떻게 내 기억을 아니 우리 파티원들의 기억을 갖고 있는거지? 자 일단 다 피해요 나빼고 다 피하고 다 피하고 피하고 나는 예 어 방어쓰고 아니다 방어쓰지 말고 일단 화장무심부터 나만 다 피하고요 뒤로 피해요 그리고 뒤로 피하면서 나는 어 쟤 언제든거 같으니까 그리고 너는 자 개선된 가속을 걸어주자 너는 이쯤에서 자 어 자 벌레 때 근데 벌레 때가 혹시 통할려나 텐데 안통할거 같은데 진짜 모르니까 오오오 예 자 언제든elp이니까 차라리 이게 낫겠죠 자자 뒤로 뒤로 더이상 피할때가 없는데 야 그 효과가 없다는데 일단 얘는 언데드가 아니니까 어 오케이 너는 언데드를 공격해 얘를 공격하지 말고 그치 아니 야 캬호 야 소용없다고? 어 플러스 이 누구한테 맞는거야 그러면 되는 에너지가 계속 달고있죠 어 누가 이게 데빌셀이야? 마스터레이스인데 마스터레이스에게 이모엔 이모엔 이모엔이면 플러스 사무기인데 아 그래? 잠깐만 사무기도 통할거 같은데 자 일단 한 한 개씩 아 야 플러스 사무기도 안통해? 야 플러스 사무기는 너무 아까운데 화살이 와아 너무하다 너무해 플러스 3무기는 아 4무기는 너무하다 제 존경으로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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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3무기 아 4무기로 때렸어야 해 너무하네요 일단 앞에 뭐가 있는지 좀 기다리시봐 스텔레톤 클레리 스텔레톤 클레리 스텔레톤 메이지 스텔레톤 워리어 어 세신도 있네 거기다가 야 스텔레톤 메이지 향상된 마법 메피로부터 보호를 했어 호 야 굉장한놈들인데 태양왕선을 한 방 쯰 가서 태양왕선을 한번 쑤 주죠 어? 좋아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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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 팔아야 돼 가져다가 다 팔아 다 피가 되고 아니 피는 안되고 돈이 되고 돈이 되는 애들이야 돈이 돼요 아니 이건 넣을 수가 없다고? 다 돈이 되는 애들이야 C-O-T-G-HETO 뭐야 이거? 내가 왜 이리로 못 올라가는데? 어? 뭐야 이거? 닌프스티어 이거 왠지 예 재료 같죠? 흠 으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자장하고야? 너 몇번이냐? 뭐 9번 쏘네? 대박이네 어 니가 왔어 이제 죽어버린 우리 주인의 자손들 중 무서운 의미를 가진 존재가 나일리는 니가 올줄 알았지 알았어 나일리는 누구지? 어 나일리는 나야 습지에 마녀 난 그렇게 불려 이유가 있지 그래 하지만 의문들 넌 많은 의문 있어 나 알아 넌 넌 자기를 3인칭으로 말하는 자들이 싫어 게다가 이렇게 귀엽지도 않은 자라면 듣기도 그렇지 내 질문에 모두 답해줄거야 나일리가 그래 그래 나일리는 널 기다려왔어 그리고 왜 온지도 알고 있지 알고 있다고 아마 아마 날 배신한 하프 자이언트들의 아들 때문이겠지 넌 아가수라 때문에 날 찾아왔어 내 아들은 너와 나 모두에게 아픔을 줬지 그리고 넌 아가수라의 피를 원해 그렇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나일리는 말해줄거야 그래 배신한 아들은 이런들 생각도 못하겠지 그 애의 주술을 가르쳤지 심장을 재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 애는 심장을 제거해버렸고 마법적인 화염 속에서 그걸 숨겨뒀지 그 심장은 타고있는 난 야가수는 상처입지 않아 그의 심장이 붉게 꺼지지 않는 난 그 애는 죽지 않아 음 그럼 그 심장을 제가 섞어버려야겠군 어떻게 찾지? 심장을 어 나일리 심장과 야가수라의 심장 둘 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응 좋아요 그 심장을 찾아서 돌아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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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장을 찾아오면 되게 짝 짝 맵이 되게 짝네 혹시 다른데 뭐 있으려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투자국으로 어디 다 뭐 어디에 있다는 표시는 안뜨네 괜히 개선된가서 하나만 보렸네 쯔 음 개선의 산하 되게 작네 맵이 끝이야? 맵이 왜 이렇게 작지? 파이어 자이언트들의 산으로 왔어요 자 하루 밤 자고 어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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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애들이나 살았는데요 자 개선된 가속 없지 개선된 가속이 없군요 예 굉장히 크네요 일단 내가 앞으로 가서 운방좀 하고요 널 누르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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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나 계속 맞냐 이상한데? 나 왜 계속 맞지? 나 왜 계속 맞지? 오오 풀플레이트야 어이 굉장한 어 굉장하진 않지만 어이 비싼거에요 돈이 되는거죠 돈이 돼요 돈이 다른건 아니고 돈이 돼요 밟으면 돈을 받을 수가 있죠 나 근데 왜 왜 화염 저항력이 좀 쎄야되나본데 화염을 추가 데미지로 입히네요 음 그렇구나 또 나타날 줄 알았어 하룻밤은 시작인가 어 스톤스킨 깨졌네 스톤스킨을 어 좀더 하나만 더 자 하룻밤은 시작 어 오케이 진정의 열이 저 왕령은 거짓말을 한거야 그게 전부야 그럼 난 어떻게 하고 넌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럼 난 어떻게 하고 아 감정에 호소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 현실성에 설득하고 있고요 이거는 너무 냉정하게 말을 하고 있네 현실에 호소할 건가 감정에 호소할 건가 에어린은 현실성보다 감정에 치우신 애기 때문에 네 이성보단 감정 감성이 좀 하니까 1번이 맞을 것 같네 아 틀렸나보네 어 어 realise 까지 어윽 말잘못해서 뒤후 집에갈뻔이네 에오리 아, 나 집에 갈꺼야 이러는데? 집에, 집에 갈 뻔했네 어, 잠깐만 잠시만 저 거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음...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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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돈이야 아이고 돈이에요 돈 물론 추적해볼까? 어디 적들이 있는지 자 저기에 3명이 뭐 누군가 있네 어 저기 적은 아닌거 같아요 이쯤이었는데 이동헌 나의 바을친구 스폰 친구들 우린 발각했어 싸우자 싸워보자! 라고 말했는데 토끼네 어? 토끼도 바을 스폰이야? 아니 도대체 아무리 종족을 초월했다고 하지만 토끼하고는 바을 그 뭐 어떻게 한거야? 얘는 코볼트구요 얘는 즈바트 토끼 아니 토끼가 아 그래? 아 그래? 야 겁나 빠른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할거야 너 내가 도대체 못해 너 나 나한테 배워 나의 방법은 내 최선을 할게 어.. 갈.. 갈 데가 없는데? 아.. 여.. 여.. 아닌데? 여기.. 내가 왔던 데인데? 뭐야 쟨.. 쟨.. 또.. 다가오지도 못하시네요 아이.. 너무 많은데? 길이 어디지? 어쨌든 돈이니까 길이.. 아.. 어디로 가는거야? 길이 없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가는거야 저쪽이 아니라 야 다들 빨리 와봐 아 이쪽이였죠 이쪽이였군요 이거 뭐 순상이야 순상 파이어.. 파이어.. 에이븐 타지 오오오오오오 뭔가를 쐈어요?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고 오 어디로 가는 길이야? 아 여기는 가는 길이 없네 이쪽으로 가는게 맞나보네 어? 어? 들어가는 곳을 찾았네요 입구를 절 저장하구요 음.. 화염 증가 화염 저항을 계속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화염 저항은 필수올 것 같아요 화염 증가 덴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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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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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 화살이 벌써 다 떨어졌구나 화염 증가 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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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없어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살짝 되긴 하지만 아이고 그냥 몸 무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쓰지 못할거 음 암흑골 내성골림 플러스 파이브 이거 하나 먹어볼까 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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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골의 상징이 새겨져 있다 원한다면 만져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손을 댈 것 같다 대어도 돼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어 뭐야 오오 계속 계속 나오나? 나는 괜찮지만 우리 파티원들은 화염이 무적이 아니거든 아 함정이 있구나 왜 함정이 있었네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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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거 없는데 자 앞에 뭐 갔나 좀 보고 오세요 어? 저 어떻게 이거는 뭐 이거 조작해서 가는 거 아닌가? 열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아무렇지는 않은데? 자 앞으로 가보자 갑자기 열려가지고 애들이 튀어나온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오 함정이 저기 있었네 어? 오!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함정 나와 제단에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어? 계단에 있는 거 아닌가? 계단에 있는 거 다 알아 그래 음 여기 있네요 달리 와봐 자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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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가속 쏴 쏴 쏴 쏴 여기 화살에 모자랄거 같네 진짜 지금 누군가 뭔 꼬리지 않나 너 먹을수있냐? 못먹지? 일로와봐 야 니네밖에 너밖에 없냐? 일로와봐 고우! 음... 엘민! 어! 매직아이.. 매직골레메 아이 원한다 아이다 아이다 해골의 스톤.. 해골의 스톤.. 와드스톤? 엘빈 어 이거는 클래니 골렘 아담한틴 골렘 매직 골렘 골렘 3종 세트가 나왔네요 골렘 3종 세트라고 일로와봐 죽는거야 안죽는거야 누가 이만 야 근데 쟤 얘는 일반 그걸로 죽여야되는데 그러니깐 나 일반 무기가 있나? 나 일반 무기 없을텐데 아 너 일반 무기있지 야 코터 스태프 나 일반 무기 나 일반 무기 나 일반 무기 매직 골렘 아니야? 맞잖아 잠시만 매직 아이템이 없는데 단검 단검어주게 되나? 치 바스타 쏘드라도 야 어디있는데 왜이렇게 멋있어 바로 옆에 있구만 야 야 민스크야 때려봐 일반 무기로 때려봐 공격 야 야 뭐야 일반 무기로 공격했는데 자 매직 골렘 비 마법적인 무기만이 이 생명체의 효과를 볼 수 있을거 비 마법적인 무기인데 아위구 아이고 비 마법적인 이 목인데 안맞아 야 너 혹시 야 야 너 나와봐 다 뒤로 싸져있고 야 걔도 효과 없는 목이라네 야 이것도 효과 없는 목이고 야 너 나와봐 네네들 맞춰봐 맞춰봐 코코블린 다 빗나가 명중 효과 없는 목이래 얘네 다 1단 무기일텐데 야 이런게 어딨냐 분명히 비마법적인 무기로 때리면 된다고 했는데 잠깐만 야 여기 비마법적인 무기가 던지기 같은거 있나 아하 잠깐만 활중에서 이게 비마법적인 활일거야 이것들 다 비마법적인 활일텐데 자 이걸로 가보죠 아니 이걸로 니아마타 비마법적인 활일걸 아니 아니 저 내표가 그냥 혼자서 잘 살라고 하고 비마법적인 무기로 때렸는데도 소용없네요 비마법적인 동기로 때려도 소용없고 찌르기 창 창이 있어야되나 창을 한번 찾아볶아 여기 어디 창이 쓰읍 쓰읍 어허 없지 없어요 어? 야 이거 말도 안 돼 야아 너무하다 너무해 어 일반 무기 아! 이거는 아무것도 소용없이 무조건 데미지를 입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치? 그렇지! 아니 일반 무기로 해서는 안 되는데 뭐 이거라서 해야지 뭐 이거는 무조건 데미지를 입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순수한 힘의 에너지로 힘도 아니고 그냥 그 스카이림의 푸스로더처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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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러고 죽여주냐이 나 이게 일반 무기로도 안 맞는데? 어떻게요? 그러면 아이씨 이렇게라도 죽여야죠 자 이건 마지막이겠지 됐냐? 아 아따 진짜 이게 뭐 있다구야 음 저긴 다했구요 자장하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 애들 어 왜 없지 오 뭐야 뭐야 화염트롤 파르트롤 파이어 파이어트롤 파이어살려면 다 파이어트롤 파이어 싸려면 다 오 벨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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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힘이 22 야아 좋아좋아좋아좋아 힘 22 얘가 하면은 힘이 야아 좋아좋아 내가 잠깐만 이거 어 어 해상도요 혹시 16대 9로 해놓고 보시나요 그 그 억지로 16대 9로 해놓은거 그렇게 하면 해상도가 안맞죠 16대 9 그러니까 와이드 화면으로 설정해 놓은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너무 멀리네 자 일단 피해 자 이쪽으로 가고 자 얼음화살로 얼음화살 얼음화살로 얼음화살로 쟤는 얼음화살 다 맞을걸 쟤는 얼음화살 다 맞을걸 야야 너 왜왜왜왜 우리 와서 뭐할라고 얘 뒤로 가있어 어 너 이걸로 하고 힘이 20으로 맞춰진다라 얘는 21이라서 이거 내가 이거 써야되는데 이거 그러면 쓸사람이 너 이거 써라 그래 이거는 넣어놓고 자자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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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요 여태까지 해상도가 안맞다고 하시는 분은 박시아저씨가 처음인데 다들 잘 잘 봤는데 네라양님 혹시 해상도가 깨져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다 물어보는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음 나도 게임 몇 회까지 몇 처음인데 내가 녹화한거 봐도 예 저 말 들은건 처음이라 제가 해상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나름 네 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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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구요 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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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꽃해군 망치피 제 제가 지금 와드스톤을 두개를 얻었는데 나머지 두개는 어 아아 이거 두개로 저기 두개를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서 두개를 또 얻는건가 본데 자 둘중에 하나가 꺼졌겠죠 어? 안꺼졌네? 어? 그래도 안꺼졌네? 어? 그래도 안꺼졌네? 어? 그래도 안꺼졌네? 보관 스포 어.... 으흥 으흥 아 으흥 고맙 으흥 으흤 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윙허슨 와서 오세요 자 어? 다 썼나? 내가 잘 할게 크롬이어를 될 필요가 그래도 될 필요가 있었나 자 여기는 플레이밍스컬과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기타 등등이 기타 등등이 너무 많은데 오오오오 야 쏴 자 나한테 오지마 나 죽겠다 죽겠어 나 죽겠어 나 죽겠어 나 죽겠어 나 죽겠어 나 죽겠어 나 죽겠어 아 나 죽겠어 오우씨 깜짝이야 큰일 뻔했네 TELEC 때 feelings ㅋㅋㅋㅋㅋㅋ 한손으로 마법 한손으로 기도하는 모습 다음 주 여튼 안된단 말이지? 내가 앞에 나가서 싸워야될 그건 다 이미 다 송을 해버린거 같애 니가 앞으로 나가야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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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변했어 그냥 웨얼프로 변했어 그레이터로 변해야되는데 그냥 웨얼프로 변했어 그레이터로 변해야되는데 그냥 웨얼프로 변해야되니 소개하여 아래쪽 회사 주님은 그레이터로 변해야돼 도마로 변해둬 나머지는 뒤에서 앞으로 가고 우울프로 변해둬 우울프로 변해야되는데 어허 얼음화살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여기 얼음화살이 화형전지인데 얼음화살이 극상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이고 뭐가 이렇게 또 많이 튀어나오고있나? 오우 사이온스 블레이드 정신 공격에 면역이 생긴다 어 일단 내가 갖고 있어봐 모든 사이온의 공격에 면역이 생긴다 좋아좋아좋아 그건 뭐하냐 예린 애쓰 예린 애쓰 왜 여기도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한대한대 홀랑홀랑 아이아이아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아드 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그러지는 난 제기란! 정신 그걸 안했어 제 어 저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디스플레일밖에 없는데 너 니가 디스플레일 한번 써볼래? 너 디스플레일 안 켰냐? 아 나이씨 니가 디스플레일 써봤을텐데 일단 써봐 아아아아 나이씨 미치겠네 아아아아 야 돌아버리게 만드네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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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서 야 예리네스 너무한데? 죽었어 이씨 미치겠네 다시 한번 걸어버리지 죽음으로부터 보고하고 리콜 ㅇㄴ 미치겠네 아까 여기있다 마이 δ 아 마이 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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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그리고 제가 듣고 싶어 어떤 생각냐고? 내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해, 내가 할 수 없을까? 뭐지? 그냥 보통 화살로 쏴라 그냥 쏴, 쏴 야 빨리 죽어, 불빨 죽어, 야 뭐해, 미스크, 야 야 너 뭐해, 왜 안 쏴 아, 야, 야 너 뭐해, 왜 안 쏴 좋아 이번에는 걸리지 말고 고고 오우 이제 아마 그 상상된 웹피로부터 보호했을거야 침칫도만 써보세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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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진실의 씨앗 내가 가서 안 걸려 임마 이제 죽어 임마 별것도 아닌게 있어 하지만 제가 그 그거 썼을땐 별거였죠 빨리 와봐 저 저장 한번 하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으음 으음? 쏴 쏴 쏴 사전거리가 너무 짧아 활이 됐어요 오오오오 야아 잠깐잠깐잠깐 왜이러기니 자 뒤로 빠지시고 너도 뒤로 빠지지 빠지시고 빨빨리 빠지시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근데 얘네가 썬타트 맞네 됐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이고 에너지가 다잖아 어 어 마드스톤 아이고 너 무겁다 이한테 저거야 근데 이것도 버려 왜 갖고 있었던거야 아 불화살 필요없어 자 다 열어볼거야 이제 어 레벨업은 리스크 자 다 열어볼거야 이제 스미터 어 됐나 어 싹 없어졌드네 오케이 자 이제 올라갈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잠깐만 인간으로 변하고 쯧 죽음으로부터 뭐 어 죽음으로부터 뭐 썼나 리콜 한번 하자 아 아이디 W 아이템트님 어서오세요 공격 굿 음 음 음 음 스크 네 도와주 이삼 어 애들 인데 자 너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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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 안때려 때려 때려 됐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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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 있었구나 아기 무슨 일이야 함정이 또 있는거 아냐? 자 여기 있고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하나 자 왼쪽으로 가죠 왠지 왼쪽같애 왠지 시야가 넓어 보이잖아 겁나게 많이해들어 오오 장시죠 시상한 사원의 침입사다 우리 주인님의 불꽃은 절대 꺼졌으면 안될 것이다 난 어떻게 발견했지? 어우 나 나 보이네 아 미스크 도망가 도망가 어어 도망가 도망가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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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거 아 이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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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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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를 맞춰서 안대 정기를 맞춰서 안대 자 정기가 따라오지 자 이걸 바꿔있구요 정기를 원천으로 돌려보냈다가 자 자 그리고 니가 덤비고 자 다들 쏘고 시작해 야 원천으로 돌려보냈는데 했는데 반응을 안하나 이제 고우 자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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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자 라고 기본 방어막은 좀 걸어주죠 자 자장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각은 오지마 이 시각은 오지마 요즘 저의 자비가 지금 정말로도.. 아 여어어씨 겁나게 안 죽네 야 마법도 쓰네 어우 스톤 스킨도 쓰네 근데 그대 봤짠데 아니 파이어 잔트가 마법 써서 뭐 어쩌겠다는거야? 음 오우 Are you well, Imowen? I trust you would say if you were having any diff- Cern, what is it? You've been looking at me funny for days now um 아 저도 흐흐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잡담도 재밌어요 야아 좋아 자 다 돈이에요 어여오오오 엇? 자 저것도 그건가보네 뭐야이거 여기 왜 이거 한 병이 덩그러니 넣어져있냐 이리와 어? 잠깐만 여기 함정있네요 또 있나요? 음 다 없는 것 같네요 잠깐만 파이어 자이언트가 20이 아니야? 그러면 아 얘가 파이어 자이언트 거기 가고 있지 1박자 안 늘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 먹어 먹어 대충 먹어 어? 이런 것도 있나? 야 이리 와봐 오오 오호 아 하하하하 많았구나 이리 와봐 좌우 스윗 스윗 uar 죽어 임마 왜 이렇게 안죽어 아심 얘네들이 일반 무기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거지? 그렇다고 때리는게 일반은 아니야 신기한 놈들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참 함정 있었지 나와 함정 한번 작동된건 다시 안나오나? 일단 들어가 있는거 좀 보자 좋은 놈들 별거 없는데? 보석 종류 좀 있네요 다 돈이 되니까 다 가져가고요 그쵸? 뭔가 허전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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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시카 어 아가슈라의 심장 더 어 여기 갈수있네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씨 뭐지? 너 완치 하나 더 있지? 야 이거 함정 있었는데 그걸 못찾았네 혹시 이거 힘이 20이 돼야지 열수 있는 뭐 그런거 아니야? 그런건 안네 내 아스피에만 더 할 수 없을 것 같다 잠시만요 오우 어? 노이펙트라고? 어? 화살이 없네 미니스크 화살은 하나씩 챙겨줘야되요 우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아 쟤는 또 뭐 이 자리로 안되는거 같은데? 3짜리? 3짜리네 됐어요 3짜리는 많이 없기때문에 아껴 써야되요 제 직업이 무엇일까요? 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더 좋은데? 제 직업이 무엇일까요? 다행히 말하자면 네 제가 최선을 할 수 있을까? 음... 음... 쯧 하루에 한 번 두 번에 하루 두 번에 공포의 막도 사용 가능 할버드 할버드 쓰는 해먹기 때문에 하퍼 어 함정찾기와 자물쇠 여기 20%! 암호 클래스 3! 암호 클래스 3이야? 암호 클래스 3이야? 바다하고 10%밖에 안되네 근데? 에... 얘 밖에 안되네 20% 플러스가 되니까 그건 좋은데 쟤는 내성굴림 들어가는거 아닌가? 아니네? 아... 내성굴림... 암호 클래스가 3 보너스인데 아... 아깝다 자... 능력... 에너지 블리드 6레벨 9레벨에 하나씩 자... 개선된 가속이죠 뭐 9레벨은 할게 많지 자... 주문트리거 주문트리거를 하려면 어... 아비달짐이 3방이나 가야되는데 실명때문에 안되네요 실명때문에 안되네요 실명은 하나 좀 있어야되거든요 그러면... 트리거말고 변시통구 트리거가 아무래도 제일 좋은데 음... 음... 트리거하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시만요 정론하지 못하지 아... 다른거 다 안되네 크로스보도 올려라 아... 이거 다 빼가지고 크로스보도 올리지 바보템 아... 데스블러우 데스블러우 방어를 두고 강타를 낼 수 있다 일단 파워 어택하구요 어... 여기도 있어 무섭네 야... 함정 되게 많네 자 너도 함정차키야 얼마여는 거 맞춰보세요? 자 이상하고요 오 함정함정 함정 오오 잠깐만 어 이게 투명함 포션이 없네 투명함 투명함 10개를 지금 하나 먹고 함정 쌓기 얘가 하죠 함정 해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 이거 이 상태에서 함정 해제해도 투명감은 안풀리기 때문에 참 좋죠 뭐야 이거 어이 거기 인간 여자네 난리구멍에서 풀어줘 당신 누구지 내일은 무슨 상관이지 난 도움 필요해 어서나 꺼내줘 아니 난 그냥 가야겠군 이름도 한마리 듣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해 어 자 일단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해 인간 얘 뭐야 노예긴 노예인데 인간은 아닌거 같아요 당신은 누구고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싶군요 당신은 누구고 내 이름은 에라스트라 북쪽의 땅에서 온 전사다 네 Nothing 인간 전사 네 난 어... 검을 다룰 줄 아는데 우리 파티에 근데 얘는 포트레이트가 없는거 보니까 그런거 없는거 같아요 북쪽 별거 없는 애같아요 저거 끝이야? 여기 함정 있는거 아니야? 여기도 함정이 있을거 같은데 저기 하나밖에 없네 자 골 자 이거는 아까 그 여자의 심장이겠죠 이건 니한테 다 맡기고 퀘스트 물품같은거 이건 뭐지 슬링 제한없는 슬링 필요없죠 어차피 슬링 쓰는 애 어.. 쟤 밖에 없는데 아가슈라의 일지 에어리 밖에 없는데 에어리는 어차피 플러스 5 슬링 그거죠 음 그치 플러스 5 슬링이 아 저거 정말 좋은거 같아요 자 이 커다란 색은 거의 운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지만 거인의 손에선 다른 작은 일지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휴갈기가 쓴 내용은 자이언트화로 불안정한 손으로 쓴 것이지만 거다랗고 읽기 좋다 몇몇 흥미로운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결국 칼림샷 사막에 두 주간이나 날 피해다닌 작은 인간 바알의 자손을 찾아 냈다 그의 심장을 먹는 것은 수치이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나에게 의부짖던 망령이 유용하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난 이제 늙은 마녀 심장을 가지고 왔으니 그녀는 아가슈라에게 대적할 수 없다 바보같고 뻔뻔스러운 여자 아마 그녀는 자신의 지옥 같은 늪지에서 썩어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복수를 했죠 나를 이용해서 떠나갔던 대부분의 자손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곳 사라두시에 모였다 오직 몇몇 나고자마를 처리하면 성벽을 정복했을 때 잡을 수 있었다 음? 단지 시간 문제다 일라셀라는 늦게 도착한 강력한 바알스폰을 선택하여 떠났다 그 이름이 뭐였더라? 네로? 음 아가슈라는 선택된 자이다 그 바보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없다 그러나 지금은 명령에 거역할 때가 아니다 아가슈라는 그 이태를 기다릴 것이다 일제의 나머지 부분은 야가슈라 군대와 다양한 전략적 문제에 대한 재미있는 재미지만 당면한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가 되어 모여 있다 10파운드나 나가네요 무게.. 무게 자체가 10파운드야 책 무게가 야 돈 3천원 얼만데 스톤글램페이지 스톤글램페이지는 별로 안좋은데 일단 갖고있자 이거는 니가 갖고있을래? 다 일로와봐 어 예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여기서 못열어? 반대편에서 아니 이런거 어딨어 치 반대편에선 또 못열어요 음.. 인간으로 변하구요 이게 전체 일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 에너지 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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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가도록 하죠 여기서 볼일은 끝났어요 간단하게 끝났네요 유앤 부우앤아 햄스테리앤 랜저리앤 리조이스 밖에 나가는게 또 뭐 있는거 아냐 내가 운명했나? 흐흫 잠깐 축제 보지 날아다니고 하지만 아마도 그럴일 없을걸 알았는데 너무 쉬다니고 이제 뭐 니가 부끄러우το 사로우는 사로우 Goddess 사로우는 오직 흐흐흐흐흐흐흐 난 페이로엔서 제일 강력한 마법사 중 하나인데 야 제일 강력한 마법사 군대 구스컬드 구클래스 마법도 못쓰잖아 단지 순수할 뿐이라는걸 알게될꺼에요 그리고 자 야가수라를 처치하러 자 호이부대 캠프로 가도록 하자 음.. 하룻밤 자야겠는데 포켓플레이란스 안전하게 자도록 하자 자 아르바이트 지본버프 벗고 자 윽 자장하구요? 자장하구요? 예스 컨시더랫던 뭐야 얘네 오 아니 아니 갑자기 아니 저런 나쁜 걸 봤나 개선된 가속으로 어? 왜 공격이 있어 이거밖에 안되지? 개선된 가속으로 걸었는데 이거밖에 안되네 원래 두번밖에 안됐나? 어 껏 잠깐만 그러기 전에 가속도 걸어주고 오케이 누가 있나 이거 가지고 와야 필요성이 없는데 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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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놈들아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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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왁 우왕 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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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퍽 자 화살을 그냥 퍼부어 그냥 잠깐만 너 화살 화살 또 떨어질까봐 화살 또 떨어질까봐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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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환을 해놓죠 일단 소환을 해놓죠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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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주고 왔어요 아이, 붓고붓고한데? 아이, 심장을 전해줘야지 어? 좋은 방패다 어... 찐님 어서 오세요 아, 뭐야 이거 주문 배울 때 유용한 돌이에요 주문을 잘 배우도록 하죠 칠팔레벨? 매지죽은 칠팔레벨 음... 개선된 가속 당연히 여기는... 자... 기절 기절 하나 더? 아니, 향상된 통역 하나 더 할까? 자... 8... 트리거... 빼고 실명 자, 실명을 예고하면 이거를 빼고 아비달 짐 사면타를 쓸 수가 있어 자, 저장하고 자, 기본 버프 걸어주고요 자, 기본 버프 걸어주고요 자, 기본 버프 걸어주고요 자, 기본 버프 걸어보게 자, 기본 버프 걸어가리 어...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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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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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구요 여기 침장을 갖고왔어요 됐다 그렇고 어 소섭 나에게 안 Absolute 화 prominente 아 전투에요 얘는 배신 안할 줄 알았더만 자 샘블링 마운드 닌프 블랙스 볼트 닌프가 가장 잠깐만 닌프가 무섭네 혼돈의 운영이 없지 자 일단 마법 못쓰게 그리고 너는 시간 타임스탑 쓰고 그리고 너는 자 버프 너는 때려 뭐니 때리는거 밖에 너도 때려 자 순식간에 무기죠 좋아 잘하는거 야야 타임스탑 써쓰면 아베달짐 써야지 아베달짐 위안타 일단 그리고 어 그리고 자 돌파 여기 어딨냐 여기 누군가 어 얘 죽었네 어 얘 잠만잠만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안거면 안거면 아 야 너 죽을래? 수은식간이네요 무슨 일 있었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거 다 있지 않나? 탈레벨 다 있네요 음... 어려요? 가자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음... 이렇게... 자 하룻밤 여기서 쉬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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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볍게 쉬려고 했던데 아이고 그게 아 이런 결과를 나갈 줄이야 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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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게 내 이게 이걸 바란게 아닌데 내 버프 걸고요 넌 때려 뭐있냐? 때려 때려 열심히 때려 너도 너는 자연의 아름다움 쓰고요 음 파워드 기절 아이고 맞았어 다행이네요 그냥 순식간에서 오네 그냥 가자 그냥 여기서 못 쉬겠다 여기서 쉬다가 죽겠다 아이고 사라조씨는 이미 폐허가 됐대 그러면 사라조씨는 다시 못가겠네 하룻밤 쉬고 오죠 안전하게 네 네 네 2번 3번 4번 1번 2번 1번 1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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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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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으흠 됐다 응? 이거랑 이거랑 이거 고! 야 이거 다 이거 이거 다 돈인가? 이거 먹는가? 어 돈 되는 것도 있네요 플레이트 매일 있는건가? 다 돈이죠 아 우리 모두 히어로들 너와 부와와 햄스터와 레인저들 모두 즐거워 야 돈 맞아 그냥 쓰러다니는구나 또 이정도면은 대략 그 한 10만원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면 싹싹 가져가면 어 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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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고 이분들 너 도망가다가 죽을거 같은데 Cory 오우 도망가다가 안죽네 어쩐게라 야 병사들 온다며 야 경험치들 다 어디갔어 어 야 이거 바로 나타나네 치사하게 오 야야야 자 타임스탑쓰고 너는 자 파워드 실명 가구요 나는 나 왜 여기냐 나 가운데 갇혀있네 탁 사방에 가운데 갇혀있어 자 넌 이거 쓰고 너도 힘이 있는데 쓰고 어 얘 화살이 없네 난 뭐하지 여기서 아니 혼자 어쩌지 어 너희들 이거라도 먹어볼래 야 태양광선이다 야아 아 나 나 어떻게 해 됐어 야 왜 안싸 어? 이거는 아니고 이건가? 아비달짐이 아 K가 아니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안했나? 안해놨나보네 단축키가 있거든 이게 아 시간 다 날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비달스 아 디바인 큐브 유 이거 아 자 이렇게 아가슈라는 빛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군요. 의사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데 바알의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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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이상하죠 바알의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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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모든게 다 일어나는구만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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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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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크흑! 아가슈라! 네! 처치를 했네요! 네! 저장하구요! 바하수포는 총 이제 2명? 3명? 이 남은 것 같아요! 크흑! 크흑!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